판사가 서류만 보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가 사건 관계자를 대면 심문하는 방안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대립하고 있습니다. 최근 대법원이 일부 사안에 대해 검찰이나 제보자 등 사건 관계인을 대면 심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검찰에선 피의자와 관계된 사람이 심문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